정말, 열심히 달려봐야 돼 내가 열심히 달려봤자 뭐 해? 난 어차피 흑수저인데 이게 내가 꿈꿔왔던 대학생활인가? 대학가면 하고 싶은 것도 하라며 근데 시간도 돈도 없잖아 모르겠다 야, 조금만 잡게. 조금만 더 끼워줘. 아, 나. 여긴 어디야. 꼼치곤 너무 리얼하잖아. 야, 와이파이가 안 돼. 야, 큰일 났어. 나 와이파이가 안 돼. 엄마한테 카톡 해야 되는데. 아니,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터져. 어떻게 된 거야. 엄마한테 연락해야 되는데. 너는 누구야? 여기 와이파이 없어요? 이거 뭐야? 야, 핸드폰이 올라온다고? 이상해. 여기 뭐야. 이거 어떻게 몰라. 야, 아직도 와이파이 안 돼? 안 돼. 아, 저가 목이 좀 마른데요. 아, 저가 목이 좀 마른데요. 뭐 있어요? 잠시만 기다려 봐. 꼭 비가 오면 마실 수 있어. 야, 여기 이상해. 여기 대체 어디야? 알고 싶어? 따라와.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려는 사람? 아이씨, 여기가 1960년데도 아니고요. 아직까지 의무를 푸는 곳이 어딨어?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기다려 봐. 정말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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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일어나 키리버시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